안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오늘 보셨을 드릴 때 읽어줄게요. 보셨시다. 나 보여줄게요. 보셨자. 여기 읽었죠? 여기도 읽었고 여기도 이것도 읽었죠? 읽었네요. 8의 마지막 편집 디모데우서 바오는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오는 디모데에게 편집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사봤던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조용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길만 하나님 괴로 갈 수 있는 요일 길이라고 마지막 번지를 썼어요. 보이시네요. 보이시네요. 한 개 더 읽어줄게요. 잠시만 요한이 쓴 사랑의 번지 요한 있어 요한 3서 요한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요한은 여러 곳이 흐려져 사는 교회의 친구들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썼어요. 전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 라고 썼어요. 또 보이시네요. 원장님을 이만큼은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답일 서투를 읽어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